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현숙님의 초연 G키로 설명드릴거예요. 이 곡은 구독자 하영님께서 부탁해오신 곡인데 전주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G코드랑 첫 마디는 레, 레, 미래,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3플렛의 2번줄, 여기 레 를 누른 G를 잡으시고 슬로우락이거든요, 주법은. 그래서 6이 동,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까지 치고 레, 미래, 도 여기가 검지로 2번줄 레 를 잡으시고 레, 미래, 도, 미래, 여기는 풀링오프 레, 미래, 도, 슬라이딩을 해서 도샵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레, 미래, 도, 바로 끌고 가셔야 되죠. 레, 미래, 밑으로 당겨주시고 미래, 미래, 도 그래서 G코드에서 6이, 공,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 레, 미래, 도 그리고 두번째 마디에서 B마이너 레, 레, 파, 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B마이너 그는 5번하고 멜로디는 여기 2번줄 레 그래서 5이 동시 치고 5이, 공, 사, 삼, 이, 삼, 사, 오, 사, 삼까지 치고 레, 파, 라, 레는 여기 2번줄 파는 여기 검지 1번이 파죠 그리고 라는 여기 새끼로 1번줄, 5블레스 1번줄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5이, 동, 사, 삼, 이, 삼, 사, 오, 사, 삼, 레, 파, 라 이렇게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솔, 미, 솔, 미, 미, 솔, 시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러면 C코드에서 3끼로 3끼로 1번줄 솔을 눌러주시고 5, 1, 동, 사, 이, 치고 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3끼를 다시 띄워준 다음에 1, 2, 3, 5, 1, 동, 사, 미, 일, 이, 삼, 오, 사, 삼, 미, 솔 여기는 5, 1, 동, 사, 미, 세, 끼고 1, 2, 3, 오, 사, 삼, 미, 솔 여기는 1, 2, 3 되죠 미, 솔 5, 1, 동, 사, 미, 일, 이, 삼, 오, 사, 삼, 일 그리고 네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시, 시, 레, 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G코드 잡고 그림 6번이랑 시, 2번 개방연 6, 2, 동,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 까지 치고 시, 2번 시, 레 이렇게 솔은 여기 1번 시, 레, 솔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레를 잡고 바로 또 솔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 잡고 저는 처음에 칠 때 G코드 칠 때 아예 6번하고 1, 2번 줄 여기 약지로 두 개를 잡고 6, 2, 동,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 시, 레, 솔 이렇게 이 중지로 레를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네, 솔 2번 시, 레, 솔 1번 줄 처음에 여기 두 개만 잡고 6, 2, 동,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 시, 레, 솔 이렇게 첫 마디 아, 그 네 마디를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레 G코드에서 6, 4, 3, 레, 미, 레, 도 고, 네, 네, 파, 라, 그 다음에 솔, 미, 미, 솔, 그 다음에 시, 시, 레, 솔 아 아 Eisen 님 C lub 5번번 주 어핏이 1번번 주 무처 하고 7플렛 3번번 이렇게 D7을 잡으시고, 근음은 4, 개방연 4번 줄을 칠으면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멜로디가 파, 파, 솔, 파, 솔이네요. 파, 솔, 파, 솔 이렇게. 그러면 파는 여기 3끼로 2번 줄, 실프레스 2번 줄이 파에요. 그래서 근음하고 파 멜로디 2번, 사이 동시 치고, 사이, 동, 사, 미, 그 다음에 파, 솔, 파, 솔을 쳐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 솔, 파, 솔 이게 이제 해머링하고 파, 솔, 파, 솔 다시 플링오프까지 같이 돼요. 이렇게 파, 솔, 파, 솔 이렇게 되죠. 다시 여기 사이 동, 사, 미, 파, 솔, 파, 솔 그 다음에 다시 파, 라 여기는 이제 라는 1번 줄이 여기가 라니까 사이 동, 사, 미, 그 다음에 1번 라, 솔, 파 여기가 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G 코드에서 솔 이렇게 돼요. 그러면 6일 동,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 이, 삼, 사, 육, 사, 삼, 이, 삼, 사, 그리고 C 코드 한마디. 이제 쫙 긁어주시고 먼산 부엉이 마음 세워 불어대고 앞 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